여러분들 어근이 빠졌어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샘바티스 코빅톤 꿀리불리입니다 네 오늘은 말이죠 요게 있어가지고 냉장고에 다담된장찌개 양념 요게 3,4인분 요게 있어가지고 예 된장찌개하고 냉장고에 보니까 이게 뭐 차돌배기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소고기가 있더라구요 그래가지고 차돌배기 된장찌개 예 한번 끓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소고기 다시다 조금 넣고 이래가지고 한번 끓여보려고 그러는데요 냉장고에 지금 아 조개살이 있어가지고 예 조개살이 있어가지고 이거를 넣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지금 고민이에요 왜냐면은 이 차돌배기랑 조개랑 어울리나 예 차돌배기는 소고기고 예 요건 또 조개인데 하여튼 이거 넣고 저거 넣고 둘 다 다 넣고 저 안에 냉장고 보니까 예 마치 또 파도 있고 예 파도 있고 어 호박도 있고 예 호박도 있고 그래가지고 그리고 어 먹다 남은 두부도 있고 예 그래가지고 다 때려 넣고 한번 끓여볼까 합니다 예 소세지도 하나 있는데 소세지도 하나 때려 넣고 예 한번 끓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으hhh 아 아 아 아 양념장 양념장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자, 오늘은 김장김치와 식음밥과 차돌베기 된장찌개 그리고 계란후라인 이렇게 맛있게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맛있게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거 자, 맛이 있으려나 모르겠네요. 태어나서 된장찌개 처음 끓여봅니다. 한번 간을 볼게요. 이야, 지긴다. 지긴다, 지겨워. 소세지 와, 대박. 대박. 근데 이게 지금 설명을 하자면은 된장찌개도 아니고 국도 아니고 애매합니다. 지금. 예, 된장찌개도 아니고 국도 아니고 중간지점의 그 국이고요. 그리고 차돌베기와 조개살 그리고 소세지 들어가가지고 예, 이게 육군의 맛인지 해군의 맛인지 공군의 맛인지 예, 오묘하게 섞여서 요 된장찌개 요요요요 차돌베기 요요요요요요. 음~~~ 깨써~~~ 맛은 맛 처지깁니다. 와~~ 와~~~ 자, 맛이 한번 먹어볼게요. 예, 밥도 한번 먹고 와~~ 와 튀긴다 와 아니 내가 태어나서 된장찌개 진짜 처음 끓여오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아 뭐 울리불리님 셰프 아니에요 이러는데 먹고살자고 스시집이 일한거지 제가 요리에 관심있는 사람이 원래 아닙니다 와 이거 조개살 이거 한번 보여줘 조개살 한번 조개살 와 조개살이 들어가니까 국물이 시원하네 그런데다가 소고기 차도백이 들어가니까 국물이 계속 하고요 야 두부 두부까지 와 시원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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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랜만에 계란 홀에 한번 해봤습니다 반숙 이거 반숙 반숙 계란 노란장 계란 후라이 계란 후라이 막 찌개네 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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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먹고 반찬도 먹어야죠 된장찌개만 있으면 사실 반찬 필요도 없는데 그래도 김치 하나 먹어볼게요 역시 김장김치 이제 맛이 딱 들었다 선두리 하이 맞지 밥을 말할게요 내가 봤을 때 밥을 말 수 있을 정도의 국물이면 된장찌개라고 하기에는 뭐하고 된장국에 가깝다 그런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왜그러니까 야 맛있다 진짜 맛있다 진짜 맛있다 계란 오라이 계란 널하잖아 응 아우 맛있다 한 숟가락 덮어 올게요 예 한 숟가락 덮어 오도록 할게요 자 한 국자 덮어왔어요 밥 말아갖고 먹어볼게요 애호박하고 배추하고 넣어가지고 국물이 국물이 응? 시원해 막 끝내준다 와 음 이래 만들 줄 알면서 이렇게 맛있게 만들 줄 알면서 왜 그동안 안 만들었을까요 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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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들 어금니 빠졌어요 아 아 아 어금니 크라운 씌우는 거 빠져버렸네 . 아유. . 아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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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으로 씹도록 하겠습니다 말이 필요 없다 이거는 이거는 설명이 필요 없다 설명이 필요 없어 차돌배기 된장찌개에다가 조개살을 넣고 끓여봤는데 차돌배기 소고기의 고소한 맛과 조개살의 시원한 맛 그게 만난 데다가 소세지를 또 넣었잖아요 소세지는 돼지고기거든 또 소세지와의 만남 이건 맛으로 이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소한 맛은 표정 소세지 등이 소세지 소세지 한 3일은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당분간 먹을 거 걱정 안해도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차돌리기 소시지 된장찌개 된장찌개 비슷한 국 끓여가지고 갓당근 김장김치하고 식은밥하고 한 그릇 맛있게 먹었습니다 비록 오늘 먹방하다가 어금니는 빠졌지만 비록 어금니는 빠져가면 강행군 프로종신 프로 먹방 혼밥 먹방 유튜버 이런 불구레 불구레 투지 불구레 투지 여러분들 이 투지가 멋있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구독도 한번 눌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샌프란시코 빅톤 울리블리 오늘 어금니 빠져가면서 어금니 아빠 울리블리의 차돌리의 차돌리의 된장찌개였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봐요 바이바이 청땅 카톡 아 큰일 났네 약 dzisiaj 예정은 초콜리의 è wieder oss supply 두 sof